아 빼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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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아 아 진짜 못하면 말히라고 쳐들어라 진짜 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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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여보세요? 어 뭔일이냐 갑자기 아 그래? 2021년 됐어 지금? 아 씨게임하느라 몰랐네 어 뭐 별일 없지 내가 무슨 별일 있겠냐 어 어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밥라도 먹게 오오 그래 게임 중이냐 다시 연락줄게 미안하다 어어 어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어 어 팍! 시비를 노플 음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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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여보세요? 어어어 개 오랜만 니가 뭔일이냐 니가 나 연락을 다하고 지랄하지만 너 연락 안하면 절대 먼저 연락 안하잖아 어 나 21년 된지도 몰랐다 나 휴창히 전화받고 알았어 어어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연락좀 먼저해 이 새X야 아 이 새X 진짜 이C 야 게임이라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 어어어 그래 어어 다 어어 친구들이야? 어 새해 됐다고 새해 목 많이 받으라고 연락오네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그래도 새해 됐다고 전화도 오고 친구 참 잘 뒀다니야 아 나 원래 친구 사귀면 좀 깊게 사귄 편이잖아 음 아 뭐하냐 아 뭐하냐 아 아니 치지 말라고 아니 정글이 살아있는데 발언을 왜 쳐 아 빼빼빼빼빼 아 아 아 아 마오카이 때린다고 아 진짜 병신들아 저거 아 울람부 병신들지 아깝다 존다 생각없이 해야 돼 저거 아니 울람부